네, 저는 이 책을, 이 시나리오를 바꾸어서 처음 읽었을 때 읽으면서 막 배우들은 대부분, 연기자들은 그럴 거예요. 읽으면서 막 그림이 그려져요. 캐릭터 형성이 막 그려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민호 감독을 미팅하게 됐죠. 그랬더니 원작 만화, 만화를 갖고 나와서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캐릭터 형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지무지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원작에. 시나리오도 재미있게 읽었지만 원작 만화도 무척 재미있게 읽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뭐 여담이지만은 이강이라는 논설 주관이 지상파, 공중파 방송에 출연, 패널로 출연해가지고 막 토론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또 인상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 배우는 또 욕심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우민호 감독한테 그런 부분이 뭐 이런 얘기도 상의해본 적도 있고 근데 하여튼 원작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가 저 나름대로 들어가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기자간담회 진행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기자님의 질문 받겠습니다.